TV조선, MBN, 트로트 전쟁, TV조선 소송, 왜 따라해? 요즘은 트로트의 과유불급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God bless the world,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 드디어 터졌다, 트로트 전쟁, TV조선, MBN의 포맷 표절 소송, MBN이 미스 미스터 트로트 벗겼다. 트로트 전쟁, 왜 일어났나? TV조선, 트로트 인기 폭발. TV조선은 1등 조선일보와는 달리, 해국 당시 종편 중 가장 앞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MBN, JTBC 등에 밀리면서 시청률이 만년 하위권이었다. TV조선의 반전이 일어나다. 드디어 구세주의 등장. TV조선은 거듭된 노력에도 시청률이 바닥을 기자, 히든카드로 SBS에서 서예진 제작본부장을 영입한다. 이것은 신의 한수였고 대박사건이었다. TV조선 서예진 제작본부장은 많은 프로그램, 특히 연애의 맛, 아내의 맛, 타포의 뽕숭아악당, 사랑의 콜센터 등 계속 히트작을 내며, TV조선을 종편 시청률 1위로 끌어올렸으며, TV조선의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었고, 이명웅, 송가인,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등 문명의 가수들이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 대히트를 친 미스 미스터트롯 시리즈이다.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통틀어 최대의 히트작품이 되었다. 그러나 타 방송사에서 유사제품이 나오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9년 미스트로트 성공 이후 트롯 예능이 범람하자, TV조선이 비슷한 포맷을 선보인 종편 MBN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TV조선은 MBN의 보이스트로트 시 자사의 미스트로트와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트로트 파이터는 신청곡을 불러들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월 18일 밝혔다. 국내 방송사 간 표절 소송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스트로트와 미스터트롯은 이미 데뷔한 현역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돌부 등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지난해 7월 시작한 보이스트로트는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지난 연말 시작한 트로트 파이터는 보이스트로트 우승자 박세욱과 이슈메이커 김창렬이 각각 가상의 기획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립해 트로트 배틀을 벌이는 콘셉트로, 미스터트롯의 탑6가 출연하는 사랑의 콜센터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TV조선 측은 방송사의 독창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MBN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보이스트로트와 트로트 파이터 재방송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MBN 측은 보이스트로트, 트로트 파이터 등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른 포맷으로 제작되어 표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지난 13일 TV조선 측에 당사의 입장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미스터트롯이 시청률 35.7%를 돌파하며, 종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트로트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가속화됐다. 3월 SBS가 트로트 씬이 떴다를 논칭한 데 이어, 5월 TV조선이 출연진 5명이 겹치는 뽕숭아 악당을 같은 시간대에 편성하면서 양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겹치기 출연 논란에도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지난 8일 종영한 MBC 트로트의 민족 외에도 TV조선 미스트로트 2, KBS2 트로트 전국체전 등이 방영 중이다. 미스 미스터트롯이 얼마나 인기가 있길래 유사 제품이 속출하나? 내일은 미스트로트 1, 경쟁률 12,000대 1, 최고시 정률 18.114% 내일은 미스트로트 시즌 1, 2019년 2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10부작 내일은 미스트로트 최종 결과 발표 제1대 미스트로트 진, 송가인 진, 송가인, 선, 정미애, 미, 홍자 우승상금 3,000만원 내일은 미스터트롯 경쟁률 15,000대 1 최고시 정률 35.7% 미스터트롯 2020년 1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부작 미스터트롯 1대 우승 임영웅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 선, 영탁, 미, 이찬원 미스터트롯 진, 히에텍 상금 1억원, 수제화 200혈례 프리미엄 대형 SUV 입체 체험 인식 안마의자 조용수 작곡가 신곡 현재 진행중인 미스트로트 2 경쟁률 2만 대 1 현재 최고시 정률 29.8% 미스트로트 2 2020년 12월 17일부터 현재 진행형 우승상금 1억 5천만원 사랑의 콜센터 가구 시청률 20.6% 순간 최고 시청률 23.2% 뽕송악당 시청률 11.2% TV조선과 MBN의 트롯 예능 유사점 찾아보기 왼쪽이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트로트 2 오른쪽이 MBN의 보이스드 트롯입니다 서로 유사점이 보입니까? 왼쪽은 김성주 오른쪽은 김용만 둘 다 비슷한 안경을 꼈고 손모습도 비슷하고 뭔가 유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스트로트 1대 우승자 이명우 왕관에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보이스트로트 1대 우승자 박세우 왕관에 가운을 입고 최종 우승이 상금 2억원인데 임용웅도 똑같이 1억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유사점이 보이십니까? 미스터트롯 탑6가 출연중인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와 보이스트로트 우승자 박서혁의 완판기획과 김창렬의 짬뽕 레코더가 대결하는 트로파이터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두 방송사가 서로 윈윈하는 아름다운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타 방송사에서도 남이 아는 트로트를 모조리 따라하기보다는 포크송이나 발라드 등의 오디션에도 신경을 써 무명 가수들의 등용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TV였습니다